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이 사회에는 서로가 합의한 법에 의해 통제하고 통제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인격이 법을 준수하면 이 세상을 그 사회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불안한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게 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해서 때로는 그것이 유업이 되기도 합니다. 법의 잣대를 제멋대로 휘두르면 또는 법을 제대로 관리 또는 집행하지 않으면 즉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량한 백성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그것은 내용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다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또 준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실 민감함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때로는 이 둘 사이에 실제적인 갭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우리의 고민이 종종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한 것처럼 공통점이나 또는 유사점 또는 같은 그런 점들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 나에게는 매우 참 고무적인 그런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시는 한 가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 규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러한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흥미롭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민숙이 35장입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여섯 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2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난 땅에서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여섯 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도피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라고 또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외의 이교도들 사이에 있던 한 가지 문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죽이면 그 사람은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국 백성이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대체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한 가지 문화가 뭐냐면 살인자는 살인을 당한 가족이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그를 복수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가족으로서는 의무인 것이죠 이것은 죽은 가족의 피흘림의 복수를 살해자를 죽여 피를 흘림으로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풍습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이것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본문을 읽어서도 알겠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그런 일이기에 이것은 옳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옳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누구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명령된 것들은 반드시 그것들이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성취를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명령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지켜서 성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행한 이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이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면 땅에서 나와야 되는 식물들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결실을 얻어서 그 결실을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심고 이런 것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사람이 이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고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특수한 것으로 정해지면 특혜죠 특혜 그것을 하나님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이 한 법을 하나님은 이 관점으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차별이 없으신 그 성질이십니다 이분이 법을 만들으셔서 지키도록 한다면 유전 무죄라든지 무전 유죄라든지 이러한 차별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균등하게 주시고 공평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법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성질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질은 사람의 본성과는 너무도 다르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기 만약에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이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규약이 없다면 진짜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 규약이 있음에도 그러한 법의 일반성이나 무차별 무차별 어떤 그러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은 매우 차별적이고 특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법으로 준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의 본질 내지는 배경을 먼저 보는 일이 우리가 법 질서 안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하는 문제제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주 헤이트합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1절에는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비바리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죄송합니다 스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개념들이 다 등장하는데 거기에 구별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법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본은 공평하다는 법이 적용하는 건 똑같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 오늘 말씀에 접근해 보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는 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짓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의도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보자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게 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죄 우리 얘기를 죄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인죄에 맞춰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저촉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예 가족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서라도 죽입니다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하게 해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쇄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 죽이면 똑같습니다 또 18절에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똑같습니다 19절에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피해 복수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가족이 의무로 그것들을 하도록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문화를 가진 종족들이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말하면 모슬렘들은 그렇습니다 모슬림들은 지금도 이렇게 물론 이게 극단적인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양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어느 종족들 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이 법은 하나님이 명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때입니다 16절에 19절에 본 것처럼 고의로 살인을 하면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피를 흘려야 피를 흘려 죽은 자의 가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는 고의로 행하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법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고의로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 다르게 고의성이 없는 것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에서 보호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령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지불식간에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한 경우를 오늘 말씀의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경우에는 12절 죄송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 도시를 지정하면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라고 법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하신 일일까 봤더니 추리국기 21장으로 가시면 이미 백성들에게 이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많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아닌 즉 무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게 내 문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는가 봐 왜 그게 익사이팅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건데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본래 사람은 본래 무지해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무지 불식간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 도시를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 불식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왜 죽음에 메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도피처를 피난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피처로 도피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부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살인을 했어요 그들의 이 법이 있기 전에의 문화로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지 불식간에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피난처를 주어서 그것이 정당하게 다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도피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 도피처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섯 도시 즉 도피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 눈에 보이죠 즉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피처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스스로의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은혜로 푸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는 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는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결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도피처를 내서 부지 불식간에 살인을 범한자들을 정당한 그러한 재판이 되기 전까지 죽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또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즉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은혜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여섯 개의 도피 도시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굳이 여섯 개씩이나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만 해도 충분히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걸 내세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여섯 개 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도시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한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면 우리는 편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뭐든지 우리가 하기가 용이한 때입니까 엄청 힘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잘 찾아줘요 믿는 자도 그 일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잘 찾아줘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 쉽게 찾아줘요 하물며 그런데 어디 저기에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피난처로 쉽게 갈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리를 어떻게 쉽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의도는 뭐예요 이 의도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은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때는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쉽게 올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는 다른 종교 또는 종교라는 걸 떠나서 다른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국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국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엄청 내가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찾아가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룬다고요 쉬운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잖아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누구는 접근이 쉬워요 네 뭐 그런 거 문제 없는 사람은 접근이 쉬워요 가면 막바로 어디로 가요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잖아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문지기부터 얘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길을 마련 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살펴주신 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즉 구원의 핵심은 그 포인트 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넓게 언제나 어디서라도 찾을 수 있게 넓게 그분의 사랑을 그냥 펼쳐놓고 어디서라도 손만 내밀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뭔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피처 도피 도시를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만들고 그것을 만드실 때 그 거기에 이용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범위고 또 그것을 이용할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만약에 무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도피처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법으로 공포하신 이 피난처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죄로 인한 피흘림은 우리가 당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도 보면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10편 9편 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피난처가 도시에 있어서 그 도시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도피도시는 이 피난처는 곧 하나님이시고 이 피난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내가 살인하고 그것이 아무리 무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철학도 또 국가도 또 어떤 강한 자도 나에게는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가서도 그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내가 피를 흘린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여 흘렸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림이 없어도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양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죄 없는 자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피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로 올라가서 보면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 도시 도피 곧 그가 도피한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 당시 이 당시 도피 도시로 들어가서 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대 제사장이 죽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대 제사장이 죽는다 이것 또한 이 법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 살인자인 내 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그 도피처에서 자유롭게 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대 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 제사장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통해서 대 제사장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 또는 구약에 있어서 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매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에 그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 제사장들로 삼건이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 제사장으로 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단 한 번에 영원히 들여진 대사장으로서 그분에게 피난처로 여기고 온 자들은 피 흘림이 없이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 죄가 다 대속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스 크리스도가 유일한 곳입니다 도피도시로 오늘 여섯 개를 얘기했는데 정확히 그 지명이 어딘지는 민수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우수와 설을 보면 그 도시들이 언급되고 그 도시들이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모든 백성들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까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에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크리스도시다 오늘 민숙이 3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많은 부분을 예수 크리스도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피 도시가 예수 크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크리스도의 많은 부분을 그림자로 표현한 매우 중요한 이 당시에 하나님 이들에게 준 법입니다 이 법이 그렇죠 확대되고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해지면서 이 도피난처는 예수 크리스도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찾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당연한데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피난처로 여기고 있는 일에 더 쉽도록 또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마음두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피난처 예수 크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